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장동건 씨의 우리들 천국 주제가를 들으면서 오늘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여러분들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는 아직 모를 거야 너 하나로 나는 하루 많은 길이 세상에 빛따지만 나는 택한 거야 너에게로 가는 길을 너는 아직 모를 거야 너 하나로 나는 하루도 많은 길이 세상에 빛따지만 난 택한 거야 너에게로 가는 길을 너에게로 가는 길을